빨리 힘들어 나요. 식사도 받아주시고. 얼른 오세요. 김경희 우리 홍보대사에 여기다 인사 좀 타시고. 빨리 오세요. 빨리 가. 아 금방 받고.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저 오늘 지금 요즘 연말이라서 축하해 굉장히 많잖아요. 축하해 여러분들도 여기서 큰 가추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건강하시고. 점점 돌아다니고 나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골라고 애가 나이 다 탔네. 왜냐면 뮤지컬 가면 제가 그때는 이제 55년에 그때는데 그 주문학교 학교 공연을 가면 뮤지컬 12년째 하고. 이제 방앞 된다고 둘러갖고. 생각만 이렇게 한시구에 있는 길하고. 완전 이쁘러우면. 계속 와야되면. 전화할테니 원하고. 인사들. 감사합니다. 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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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 x4 x5 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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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 x4 x6 x5 x4 x5 x7 아멘 내 멋진 사랑은 정년간 연식하는 그런 사랑은 여름은 우리 그런 사랑은 나에게 주세요 시장 정교 젠장 매니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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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가도 맘에 가도 맘에 가도 맘에 숨을 내고 사랑하여 난 충전한 사람의 새 사랑을 정렬하여 멈추지 않은 그녀들 사랑을 변호하며 그 사랑을 나의 그 주의 사랑을 나의 그 주의 사랑을 나의 그 주의 사랑을 나의 그 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내일 새해에 김영 국장님을 건강하시고 부자되시고 대박나시고 우리 국장하시고 더욱 발전돼서 대한민국 최고예요 국장하시고 제가 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선선아 인마니 마이너 빌레스 쇼 토크 아! 스님들! 스님들 보는 데야 전국에 국장하시고 너 이렇게 안 믿으니가 모르고 그래서 내가 내가 막 화가 나죠 국장하시고 스님들이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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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지 우리가 체력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잖아 박수 천안한 놈들 물론 유명한 놈들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같이 뜻을 같이 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경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